국민들한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은. 국민이 바라는 걸 하라는 거야 국민이 바라는 거를 누가 정확하게 캐치해서 하느냐 지금은 국민이 모든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전력을 이 민생에다가 쏟아라는 거잖아 민생에 근데 민생은 안 하고 괜히 어설프게. 당 경선에 개입했다가 모든 민생 과정 뒤로 물러갔다고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탓으로 돌리고. 이제 1년, 2년 지났을 때도 그럴 거냐는 거야. 이제 곧 지금 10개월 됐잖아요. 1년 가까이 되잖아요. 그럼 2년 차 들어갔는데 국민들이 그때도 문재인 정권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그걸 수긍을 하겠습니까? 그때도 개혁까지 하나도 못하고 민생에 물가라든지 뭐 이런 3구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확 떨어진다고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국민의힘도 못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미워서 중도에 있던 사람들 이건 아니지. 법을 죄를 지었으면 하는 거 맞고 죄를 짓든 안 짓든 체포동의안을 자꾸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보는 거예요. 그래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요.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.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10% 차이나면은 다음 총선을 어떻게 되겠어요? 대통령 얼굴 골고 같이 보세요. 대통령 주변에 이제 말 좀 하지 마시라. 총선은 우리가 알아서 지금 공천 문제 공천에 이제 개입하지 마시라. 이게 권력 누수라는 거예요. 이게 이런 상황들이 전개된 항상 과거 정부를 돌아보면 다 그런 일들이 나온다고요.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. 윤핵관들 앞장 세우지 마시고 대통령씨 지금 나서지 마라.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. 한미동맹 문제. 또 민생 문제. 모든 것을 민생에 올인했는 대통령으로 가면은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죠. 맨날 이재명 얘기하고 맨날 뭐 또. 그래서 검찰의 칼을 휘두르는데 결국은 그 검찰의 칼이 윤석열 대통령을 찌른다. 제가 정치를 좀 다른 번보다 좀 해본 제가 판단은 그 검찰의 칼이 이재명을 찌르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찌를 수가 있다. 그건 뭐냐 그러면요. 윤석열 대통령 찌른다. 민심이 돌아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민심이.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정치인들한테 빚을 지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. 본인은 개혁 과제를 하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. 개혁 과제를 실천한 대통령. 그러면 그 개혁 과제를 하려면은 최소한도로 60% 이상의 지지율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럼 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건 정치 개혁이에요. 부정부패 정치인들 싸그려 몰아내고 그다음에 무능하면서 권력 권력 지향적이고 또 나름대로 권력을 이용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정치 개혁 정치인 정당 개혁 정치인 개혁 정치 개혁을 이루면은. 지지율이요 60% 갑니다.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윤회관을 앞장세우고 어설프게 뭐 용산에서 아 내가 뭐 집 했는데 뭐 내 가까운 장지원이나 권성대 먼저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된지 그렇지 않다고요. 그때부터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.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에 올인해라.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방사포 그다음에 ICBM 뭐 이런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부분을 냅니다. 그러면은 그 5년 동안의 평화쇼 때문에 북한은 완벽한 전술핵 체제를 갖췄다고요. 이나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부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ICBM 전술핵 장거리 미사일 이런 부분을 다 갖췄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? 2월 8일 날 열병식에서 그런 부분에 올인해라 올인해라.